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가장 많은 고민이죠. 아웃 트윈 계도 때문에 고민을 골퍼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이러한 골퍼분들은 첫 번째로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우선 우리가 아웃 트윈 계도라는 거는 일단은 우리가 스윙을 할 때 보면 이 팔은요 내 몸에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이 상체가 어디를 그리고 어깨 라인이 어디를 바라보냐에 따라서 이 팔은 휘둘러질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 팔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통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내 팔이 이렇게 돌아가 있으니까 팔이 여기서 이렇게 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웃 트윈 계도가 되는 거고 또 이게 또 너무 심하게 또 이렇게 되어 있어도 여기서 팔이 이렇게 올 수는 없으니 약간 인투아웃이 또 과해진다라는 거예요. 우선 중요한 거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어깨, 오늘은 어깨 라인에 따라서 어떻게 궤도가 변하는지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우선 아웃 트윈 계도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스윙이 내 상체가 만약에 우리가 백스윙을 올바르게 해도 다운승을 할 때 내가 상체가 살짝 이렇게 덮이면 여기서 아웃 트윈 계도가 이런 식으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스윙이 될 거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이렇게 아웃 트윈 계도 때문에 고민인 골퍼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첫 번째 무조건 중요한 건요. 이 어깨 라인 그리고 가슴의 내 상체가 우선 다운승을 할 때 덮이지 않기 위해서는 상체가 충분히 이렇게 회전이 되어야만 다운승을 할 때 아무래도 이렇게 덮이지 않고 이 어깨 라인, 가슴의 라인이 그대로 정면에 바라본 상태에서 혹은 조금 약간 뒤쪽에 있는 상태에서 다운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백스윙 때 이렇게 회전이 되는 충분한 꼬임, 이렇게 회전이 필요하다라는 건데요. 대부분의 골퍼분들이 아웃 트윈에 스윙을 하시는 경우는 어깨가 이렇게 좀 회전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오른쪽보다 내 몸보다 좀 앞쪽에 있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첫 번째 조건은 지금 만약에 회전이 되지 않으면 여기서 이렇게 몸쪽으로 붙여서 오긴 굉장히 힘들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꼬임이 백스윙 회전이 충분하지 않으면 아웃 트윈 제도로 이런 스윙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회전이 필요한데 어떠한 방법으로 교정을 해볼까요? 어떠한 방법일 것 같아요? 연구 아나운서는. 그냥 무조건 돌린다? 무조건 돌리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뭔가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아마추우분들이 이렇게 미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보통 팔, 어깨 이런 부분을 많이 돌리려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너무 이 어깨 쪽을 생각하고 팔을 가려고 하고 손이 가려고 하다 보니까 몸통이 안 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몸의 중심이 배를 우측을 봐라. 혹은 골반을 조금 돌려라. 혹은 등이 앞으로 오게 해라. 등등. 좀 큰 동작들의 움직임을 설명할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과 비슷했는데 약간 내 몸이 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반을 돌리던 아니면 내 가슴이 회전이 되던.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이런 이런 오류가 좀 많이 발생을 하는데 내가 조금 회전이 안 되네. 그래서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좀 많이 돌려야지 라고 하면 팔이 이렇게 몸 쪽으로 붙으면서 이렇게 백스윙이 좀 많이 이게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백스윙을 이제 팔로 이제 많이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공간이 너무 좁아져서 이건 회전이 아니다. 결국에 이 공간은 우리가 충분히 내 몸통이 우측을 바라보는 이 공간을 확보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쉬운 방법으로는 일단 오늘은 이 어깨 그리고 어깨라고 하는 건 어깨로 막 힘을 쓰자가 아니라 결국 이 어깨를 회전을 하게 되면 내 몸통이 같이 이렇게 돌아갈 수 있거든요. 왼쪽 어깨를 백스윙을 할 때 일단은 아웃트윙 계도로 고민하는 골퍼분들이 우측 어깨 앞까지 와주자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어 우측 다리 앞까지요? 우측 다리 오른발. 그러면 오른발 앞까지 오게 되면 내 몸이라는 건 이렇게 충분한 꼬임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평상시에 했던 느낌과는 조금 다르게 조금 더 좀 과한 느낌이 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사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 오른발로 가야지 이게 정답이라는 게 아니고요. 백스윙의 꼬임이 좀 적었기 때문에 아웃트윙 계도 같은 경우는 충분한 회전을 주기 위해 오른쪽 발까지 이렇게 와주게 되면 그래야만 어느 정도 이제 한 중간 지점에서 만날 수가 있을 거예요. 느낌을 찾자는 거죠. 일단은 첫 번째로 우리가 아웃트윙 계도로 좀 고민하는 골퍼분들은요. 오른발 앞까지 충분히 내 어깨가 회전해도 된다. 이런 느낌으로. 자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내 몸이 거기까지 좀 골반이나 이렇게 회전이 되지 않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골퍼분들은 약간 오른발을 살짝 뒤쪽으로 빼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쪽으로 이제 빼주시면 아무래도 어깨가 회전이 충분하잖아요. 자 이렇게 회전을 만들어서 공간이 충분히 확보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일단 내가 좀 충분히 회전이 될 수 있을 만큼의 지금 여기서 스퀘어에서 조금씩 다리를 이렇게 빼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무래도 회전이 잘 될 거고. 그렇죠. 그러면 인아웃이 조금 더 쉽게 만들어질 수 있죠. 그런데 아니 그런데 다들 똑바로 사지 뭐 이렇게 서는 골퍼는 못 봤는데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잘 찾아보면 꽤 있어요. 있기도 하고 절대 골프에서 정답이야 이게 무조건이야 라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각자 가지고 있는 신체 체형과 유연성이 다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유연성이 조금은 부족하신 분들은 오른발을 살짝 빼고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네요. 저는 이런 교정 방법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뭐 정말 정확하게 내가 뭐 정확히 서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이 클럽을 잘 휘두르기 위해서의 공간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조금의 이 스탠스로 이렇게 훨씬 더 회전이 잘 될 수 있다라는 걸 알아주시고요. 첫 번째 조건은 무조건 회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로 우리가 회전이 잘 됐다면 두 번째로 이렇게 잘 됐어도 어깨가 앞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이제 우리가 쳤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런 골퍼분들은 이번에는 이 두 번째는 같고요. 여기서 이제 오른쪽 어깨가 지금 이렇게 회전이 되면 오른발 위쪽에 있잖아요. 여기다 오른 발 위에다가 오른 어깨를 두고 내려오세요. 이런 느낌으로. 자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아웃트윈 계도를 쓰시는 분들은 회전이 잘 되고 내려올 때 이 클럽보다 내 어깨가 빠른 경우가 많죠. 자 그래서 이렇게 아웃트윈 계도인데 근데 처음에 좀 어려울 거예요. 오른쪽 회전을 했죠. 그래서 여기서 오른발 위에다 오른 어깨를 두고 보내면 처음에는 저는 지금 팔이 잘 빠져나갔지만 어 그러면은 여기서 내 팔은 언제 가요? 이런 느낌으로 칠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쳤으니까요. 좁은 데서 치다가 길게 회전이 됐고 여기서 우측 어깨를 두고 팔이 이렇게 내려오는 이 길이 굉장히 어색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회전이 잘 됐고 두 번째로 어깨를 잘 우측에 뒀다면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될 건 이 팔이 오른 다리 위에 우측 어깨를 둔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팔을 잘 이렇게 먼저 보낼 수 있는지 빼낼 수 있는지가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 손의 감각이 전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자 이런 느낌으로 한번 다시 해볼게요. 자 회전 오른 다리 위에다가 오른 어깨를 두고 클럽이 잘 빠져나가게 이런 느낌 약간 치고 도는 느낌인가요? 맞아요. 저는 사실 굉장히 이 연습을 과할 정도로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저는 지금 반대로 교정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연습을 많이 했던 방법이고 그런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냥 그냥 뒤에서 쳐야 된다라는 건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이 팔이랑 이 채는 굉장히 길어요. 이 긴 클럽이 공으로 와야 되는데 여기서 가장 멀리 갔는데 멀리 갔던 이 채가 와줘야 그러려면 사실 굉장히 좀 긴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팔이 빠져나가는 딱 그 느낌이 있거든요. 그 느낌을 찾아주셔야 돼요. 팔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지금 이 느낌 자체가 아마추어 입장에서 보면 사실 저 같은 경우도 드라이버 스윙을 할 때 아웃인으로 다 이렇게 좀 깎여맞으면서 오른쪽으로 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걸 교정하기 위해서 많은 얘기 해주잖아요. 팔로만 내려라. 아니면 공의 뒷부분 오른발 뒤에를 먼저 다 때려준다라고 생각을 해라. 여러 가지 방법을 들었는데 오른쪽 어깨를 남겨놓고 쳐준다. 이 느낌으로 해보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좀 오해를 풀어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표현의 방법이 백스윙 갔다가 여기서 팔만 내려라 체만 내려라 라고 얘기를 하면 팔로만 치는 것 같죠.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돼야 몸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요. 백스윙 갔어요. 여기다 오른쪽 우측 어깨를 둬요. 둔 상태에서 해들이 보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정말 팔로만 치면 이게 팔로만 치는 스윙이 될 거예요. 중요한 건 이 팔로 다운스윙을 하기 위해서 내 몸의 움직임을 봐주시면 내 몸은 옆에서 지탱을 할 거고 체중이 옮겨지면서 이미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팔만 어깨를 두고 팔만 움직였지만 여기서 내려오는 힘, 받쳐주는 힘, 지탱하는 힘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몸을 파워 있게 조금 더 역동적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를 잘 생각해 주시면 절대 팔이 아니다. 다만 내 느낌으로는 오른 어깨를 둔 상태에서 팔을 먼저 보내는 거다라는 나의 느낌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측 오른 어깨 오른 어깨를 여기다 잘 두셔야 해요. 여기다 둔 상태에서 백스윙 오른 어깨 두고 팔을 보낸다. 그럼 약간 치고 도는 느낌이 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피니쉬까지 가야 하잖아요. 어깨를 두고 클럽을 보냈어요. 그러면 앞에 아크가 상대적으로 좀 커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보세요. 좀 멀어졌죠? 뭔가 쭉 뻗어 있어요. 자 이때 여기서 딱 던져질 때 던져지게 되면 이 왼쪽의 축이 딱 지탱을 하면서 뭔가 이 클럽에 의해 약간 이끌려간다라는 피니쉬를 가져주는 게 우리가 아웃트인을 교정하기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몸이 마지막에 그냥 따라가는 거네요. 딸려가는 느낌. 맞아요. 딸려가는 느낌. 근데 제스윙을 보면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있어요. 저는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좋다라기보다는 우리가 과한 아구 트위는 뭐 페이도 굳이 괜찮아요. 근데 슬라이스가 난다라는 건 좀 교정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 방법을 쓰셔도 아마 저만큼은 많이 남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뒤쪽에서 치고 돈다라는 느낌으로 자 그럼 클럽이 나가고 이 힘의 이에서 의해서 딸려나간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럼 뭔가 팔로우스로가 쭉 커지는 느낌? 그리고 그 팔로우스로의 그 힘에 의해서 따라가는 이런 느낌으로 승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 동작 같은 경우에 정말 많은 남성 골퍼분들이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어떻게 보면 남성 아마추어분들이 상체가 좀 많이 발달이 되셨잖아요. 그렇죠. 상체가 많이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치를 뒤에 남기면서 만약에 강하게 치려고 하면 이 몸 동작 자체의 힘이 빠지지 않고 맞아요. 딸려나간다는 느낌이 생기지 않고 당기는 힘만 발생을 해서 어떻게 보면 좀 더 스윙이 짧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정말 80%나 70%의 힘으로만 가볍게 가볍게 치면서 연습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가볍게 힘을 빼셔야 특히 스윙 교정에서 힘을 주면요. 내 습관이 나오기 마련이기 때문에 분명한 건 조금 더 힘을 빼고 부드럽게 그리고 우리가 일단은 지금처럼 힘이 안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운스윙을 할 때 이 팔에 힘이 빠진 상태에서 먼저 보내는 이 느낌을 꼭 가져주시고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클럽을 먼저 보내고 두고 두고 따라간다라는 이런 느낌으로 보였어요. 뭔가 치고 나서 몸이 따라가는 느낌을 누가 잡아당겼어요. 누가 잡아당겼어요. 약간 뭔가 좀 우아한 느낌이 날 수도 있고 우아한 느낌입니다. 그렇죠. 약간 그래서 저는 가끔 우아하게 쳐보세요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 이렇게 쭉 딸려나가면 약간 우아한 느낌으로 리듬도 좀 좋아질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백스윙에 갈 때 회전, 어깨, 딸려가기 우와 딸려가는 느낌 우와 했습니다. 정말 우아한 스윙이고 예전에 제가 축구 쪽에는 우아한 백작 베르바토프를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골프계에서는 이제 배제이프로 이 우아한 스윙으로 굉장히 좀 영상을 많이 보면서 따라하시는 분들이 저 말고도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네. 우아한 느낌으로 해주시면 아웃트윙 계도는 교정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웃트윙 계도의